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제이제이의 리얼리 뷰 오늘 리뷰를 진행할 녀석들은 바로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SNS에서 광고가 호벌나게 나오는 제품들 바로 캔디랩의 어바웃타임 틴트 그리고 바비메이크 아이라이너 리뷰입니다 제이제이티비 구독 리얼리 뷰 오늘 리얼리뷰는요 여러분 특별하게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방송 화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리얼리뷰를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이유는요 항상 제가 리얼리뷰를 하다보면 많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많은 글들을 제가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너무나도 많이 받기 때문에 생방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실시간 피드백을 받으면서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제품입니다 바비메이크 펜 아이라이너 입니다 자 이 제품에 어떤식으로 광고가 나오냐면은 일단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 광고입니다 광고 같이 보시죠 이런식으로 막 칠해요 이런식으로 막 칠합니다 사과에다가 아이라이너를 근데 이렇게 칠했는데도 근데도 네 2만원으로 감사합니다 요렇게 아직도 남았어요 그리고 물로 닦는데 잘 버티는걸? 그렇다면 기름공격은 어떨까? 와씨 이건 리얼리 사야돼 이 제품은 그만큼 지속력이 짱짱한 제품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일단 생긴거는 이렇게 핑크 핑크하게 핑크색인데 이렇게 메탈 스타일로 이쁘게 디자인이 되어있고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광고랑 똑같이 가보죠 네 투명한거 그릇 준비를 했고요 칠하는거부터 가볼게요 위에다가 요런식으로 계속 칠해요 뭐 한시간을 넘게 칠한다는데? 일단 한시간 걸리는게 뻥일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 금방 칠하는데? 봐봐 지금 이만큼 칠했잖아 한시간 안걸려요 이거? 녹아다가 아니에요 이거 금방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막 아이씨 존맛탱 이런거 하면서 하면은 이렇게 어느새 검정색이 되어있는 사과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그 영상에서는 뭐 한시간 넘게 칠했음 뭐 두시간 걸렸다 그랬나 아까? 아무튼 그건 뻥이에요 예 저 지금 1,2분 칠했는데 거의 다 칠했어요 지금 예 아 이러면 안되는데? 광고랑 똑같이 할게요 이렇게 하면 똑같은거 맞잖아요 여러분 그쵸? 오빠 사과의 그림 그려주세요 그림? 어떤 그림 그릴까요? 강아지 얼굴 그릴까? 자 그럼 강아지를 그려볼게요 어 우리 쿠키 그려야겠다 우리 쿠키가 어떻게 생겼더라 아 쿠키! 쿠키 그렸어요 여러분 쿠키 요 쿠키에요 빈틈이 안보이게끔 까맣게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서는 요거를 물에다가 놓고 손으로 빡빡 했는데 안지워졌고요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그리고 저도 똑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빈틈이 있으면 안되니까 요런 요런데 빈틈이 있잖아요 예 요런거 요런거를 일단 광고에서처럼 다 배워볼게요 근데 이거 되게 까맣게 칠했거든요 지금? 근데 진짜로 계속 나와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사과를 하나를 진짜로 다 칠했는데 요렇게 잘 나옵니다 양이 충분하게 많이 들어있다 진짭니다 요건 리얼입니다 와우 야 이거 얼마만에 진짜로 되냐 이거? 이거 진짜 광고처럼 될 것 같은데요? 제 눈에도 요기 꼬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양쪽에다가 여러분 못 그려도 이거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상시에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와 이거 뭐야? 네 여러분 지금 양쪽 다 그렸어요 어때요? 아래에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근데 어떻게 이거 눈에 맞추지? 오빠 품사로 아라 그린 거 같아요 띄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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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라가 아이라이너? 아 컴퓨터로 아이라이너 그린 거 같다? 아 그렇게 깊은 듯이 아 솔직히 여러분 이 정도면 됐다 그쵸? 요기 요기 요정도로 갑시다 이따가 땀이 흘렸을 때 뭐 흘러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보면 되는 거죠 후우 힘들었다잉 아무튼 확인을 해본 결과 사과 하나에 다 칠하고 요렇게 칠하고 눈에도 요렇게 칠해도 될 만큼 양은 충분하게 많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실험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여러분 마른 거 맞죠? 오늘의 실험 첫 번째입니다 물에다가 손으로 빡빡 닦았을 때 손에 아무것도 묻지 않게 안 지워진다 손 깨끗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실 거 없죠? 무너다지 않느냐 안 지워지느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안 지워질 것인가 시작합니다 뚠뚠뚠뚠뚠뚠 뚠뚠뚠뚠뚠뚠 손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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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야! 안 지워진다며 아 뭐야 이거 야 야 아 뭐야 안 지워진다면서요 저거 하는 거 보셨죠 지금? 예 라이브에요 이거 주작 없어요? 아주 깨끗하게 빡빡 잘 지워지는구만 그 종맞챙 사과가 되는구만 지금 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눈앞에서 보셨으니까 이제 믿겨지시죠? 제가 주작이 아니라는 거 예 저는 사용법 다 지켰고요 광고대로 했어요 여러분 일단 이거 뻥이에요 예 자 그럼 다음 거 가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거는요 핸디랩에서 나온 어바웃 타임이라는 힌트입니다 자 이것도 광고 보고 오실게요 자 10분 동안 말려주세요 음바 음바 과연 안 지워져 안 지워져 똑같아 하나도 안 지워졌어 지금 맛있다 맛있죠 그럼 맛이 없겠어요? 네 절대 지워지지 않네 암메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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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바르고 나서 10분 동안을 말려주게 될 경우에 음식을 어떤 음식을 막 입에다 다 뜯어놓어도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심지어 입술을 닦으면서 먹었는데도 그대로 발색력이 뭐 어마마마마마마 하다고 자 이거 보시면은 뭐 그냥 하얀색 그냥 일반 틴트처럼 생긴 거죠 자 그래서 테스트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를게요 근데 그 전에 제 여기에 뭐가 발라져 있으면 또 안 될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냥 몇 번 더 문 댈게요 예 광고에서 나온 건 지켜줘야죠 틴트를 바르고선 10분 동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다음에 휴지로 눌러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를게요 지금부터 야 또 화장을 또 다 한단해가 뭐라고 떨리냐 이거 술이 본나마 뭐 지고간 months clicked 그거Good 구매한 색이 주황스러ooo 생색이 원래 이런 거니까 돌려 GLORIA 일단 발색은 괜찮다 10분 동안 해야 되니까 10분 조금 넘게 합시다 지금 11시 2분이에요 11시 13분까지 1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나는 뭘 하느냐 음식 준비할게요 짜자잔 자 먹방 아니에요 여러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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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이랑 손등 발색 자꾸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리얼리뷰 자 손등에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발색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지금 요기 요기가 좋지 요기 고소영도나 느낌으로 오케이 볼에 하트 그려주면 안 돼요? 아유 그것까지 가게 합시다 그냥 요 정도만 갑시다 고 졸리뷰팅 네 13분 됐어요 또 엄마 두 번 부를게요 엄마 엄마 됐어요 응팡응팡 더 해야 돼요? 휴지에 안 묻을 때까지요?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유튜버 제이징입니다 네 네 이거 이 정도면은 거의 안 묻어요 지금 요렇게 요 색입니다 네 여러분들 알려주신대로 했어요 자 일단은 일반 등갈비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등갈비 등갈비는 끝 여기서 끄시고 이제 휴지로 한 번 톡톡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서 처럼 이렇게 안 하고 살짝만 그냥 톡톡톡 자 됐죠? 야 지워주는 거 같은데? 아이 색깔이 없네 지금 등갈비 지금 3개 먹었어요 일단요 저는 아직 남은 음식이 많아요 광고랑 똑같이 해보려고 다 먹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 가지고 리그 하려고 예? 이거 덩어킹 햄버거도 사왔고요 또 마요네즈 뿌리려고 사왔어요 이거 근데 등갈비 이거 치즈 솔직히 이거 남은 거 뜯으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다 먹을게요 그래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근데요 음식을 먹으면서 닦았는데 아까 수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여기 지금 다 나오잖아 다 나오잖아요 광고에서는 10분 기다리려고 했는데 근데 저 10분 이상 기달렸어요 지금 거의 12, 13분 이상 기달렸는데 아직 등갈비밖에 못 먹었는데 지워지네 지워져요 이거 그냥 오늘도 실패다 그래 아이고 나중에 틴트 입술 반쪽만 발라서 확인해봐요 반쪽만 발랐어요? 아 지금 합시다 반은 이걸로 바르고 해볼게요 반만 응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반만 하겠습니다 반 확실히 차이 보이시죠? 볼에 바른 거 지속력 보니 심각하네요 볼 물티슈를 지워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그냥 물티슈예요 클렌징 아니에요 클렌징은 요게 클렌징이에요 몇 번만 문질러 볼게요 지워진 눈도 한번 지워봐요 눈이요 눈은 그냥 휴지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요 여러분 저 땀 많이 났어요 그래갖고 일단 코에 점 어? 지금 마릴린몰로 점도 언제 사라졌지? 잠깐만 눈 눈 해볼까요? 눈 어? 흐흐흐흐흐흐흐 지워지잖아 아이 다 지워졌네 지금 요렇게만 했는데 지금 없네 뭐 에이씨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발라놓고 먹어볼게요 지금 반 지금 색깔 좀 달라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자 맛있겠다 근데 일단 한 조금만 먹고 톡톡톡톡톡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거의 똑같죠 지금 어 그냥 일반 틴트보다는 오래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 휴지로 문댔을 때 안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 다 지금 묻어 나오거든요 지금 이거 보세요 다 묻어 나와요 네 뻥이에요 몇 번 문대니까 지금 색깔 거의 비슷해졌어요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자메이카 통다리구 하나 더 먹는다 요런 면은 거의 완벽하게 없어질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살짝 지워볼까요? 다 지워졌어요 이제 자 제가 지금 시청자 분들과 함께 요기 두 가지 제품들 광고대로 한번 시험을 해 봤습니다 일단 너무 금방 지워졌고요 요거 음식 뭐 등갈비만 먹었을 때 그냥 지워졌습니다 네 자 언제쯤 광고에서 나온 그대로만 되는 제품이 제 눈앞에 나타날지 하... 기다려집니다 자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 안돼요 안돼요 먹방 먹방 합시다 맛있게 먹을게요 먹방 할게요 먹방 entreg자 안녕히 계세요 Damon 정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